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. 내가 평소에 아무리 존경하고 믿고 있던 사람이라도 어떤 일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이 대상이 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믿음마저도 서서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. 피라미드 대부, 사회압, 쓰레기 세상이 절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죠.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힘이 되줄게 했던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돈 때문에 그 많은 오해와 비난을 겪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. 세상의 오해를 이해요. 우리 회원들이 받은 수모로 부러움을 바꾸자. 그게 내 책임이고 내 역할이다. 그리고 오늘 세상 부러움 속에 우리가 모였습니다. 원 네트워크 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그 꿈을 저 혼자 꿨다면 이 기업의 이름은 단지 원이었겠죠.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 저와 함께한 꿈과 희망으로 우리 네트워크가 됩니다.